안녕하세요. 한쓰입니다. 루! 안녕하세요. 령령입니다. 네. 오늘은 ASMR로 할 겁니다. 왜냐면 소리가 좋은 음식이거든요. ASMR 오늘은 그렇게 요즘에 핫하리 핫한 왕관의 탕으로 먹방을 할 겁니다. 왕관에는 아니고요. 왕관, 왕관. 또 령령이가 유행에 되게 민감한 친구입니다. 민감한 친구 왜 이렇게 남처럼 얘기하세요? 민감한 여자친구죠. 이번에 또 탕으로에 중독이 돼가지고 1일 1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진짜. 진짜 탕으로 미친듯이 맛있어요. 또 한 번 빠지면 또 미친듯이 먹거든요. 맞아요. 지금 제가 한 2주째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 원없이 먹고 진리라고 제가 왕창 사왔습니다. 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행복하네요. 요즘에 딸기 구하기 진짜 힘든데. 어떻게 구했대. 이거 오픈 전에 가서 기다렸습니다. 진짜? 10분 만에 딸기가 완판이 돼가지고 딸기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그럼 딸기 2개 제가 다 먹어도 돼요? 짠짠짠. 탕후루가 달달하기 때문에 오늘은 물로다가. 자 뭐부터 먹어볼까? 잠시만 잠시만. 이게 내가 먹어보니까는 순서가 있어 순서가. 순서가? 뭐가 있어? 일단 제일 먼저 딸기부터 먹는 게 제일 나아. 아 그래? 딸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남겨도 되지 않을까?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달달한 거를 먼저 먹어버리면은 뒤에가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. 아 그럼 딸기 다음 뭐야? 딸기 다음에 이제 약간 귤 같은 거 하나 먹어주고. 진짜 맛있다. 개 맛있어? 미쳤어. 다 다 다 다 딸기. 와 과일에 육즙이 살아있어. 과즙이겠지? 과즙 과즙. 과일에 육즙이 있답니다 여러분.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지. 육즙처럼. 진짜 맛있어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. 와 너무 맛있어. 진짜 새콤달콤 달다. 근데 이 왕가가 왜 맛있는 줄 알아? 왜? 이 설탕 코팅이 되게 얇고 바삭해. 그래서 진짜 맛있어. 그래서 유명한 건가? 응. 근데 왜 광고를 안 들어오지? 워낙 잘 타니까. 너무 잘 되니까. 우리 왕가나 차릴까? 아 그러면은 왕가 탕후루가 있으니까 왕가 내 탕후루로 어때? 너무 양심 없나? 양심이 없네 혹시. 양심이 혹시 없어? 나머지 나 두 개. 잠깐만. 왜? 아깝다. 어떡해. 이따 라스트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럼 이거 남겨둘까? 응. 아 그래 그래 이거 남겨둘자. 아 샤인머스캣도. 이것도 또 처음 먹어봐. 아 이거 지금. 이것도 과기 힘들지. 이것도 하나 남았어. 오 어떻게 구해왔대. 하나 남아서 구해왔어. 하나 남아서 가져온 거야. 너 티발 씨앗? 맛있어. 맛있어. 응 나도. 와. 코팅이랑 한 모음이야. 오 근데 자기야. 응. 자 약간 선 넘네. 왜? 왜 두 개씩이나 먹어? 아 그래야 이제 나머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. 누군가는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. 살찌려면 내가 살찌면 낫잖아. 그래. 고마워. 고맙지? 그래 내가 살찌면 낫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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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어. 근데 나 벌써 약간 당뇨버릴 것 같은데. 벌써? 벌써 단대. 어차피. 저게. 소총. 소총. 음. 소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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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. 소총. 응? 행벽 멀리 있지 않아 여기 있어, 여기 어우, 나는 못 먹겠다 그럼 자기는 이거 먹어라, 토망고 난 그럼 거봉 먹을게, 거봉도 진짜 맛있어 씨가 있어? 체리인데? 체리야? 나 체리도 처음 먹어봐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나 체리 좋아하잖아 와! 맛있어? 나 이게 제일 맛있다 진짜? 응, 이거 한번 먹어봐 난 별로야 약간 뭐랄까? 건강한 맛이랄까? 토마토 자체가 그래, 거의 뭐 약간 토마토에 설탕 뿌려놓은 그런 느낌 아냐? 겉에 설탕 코팅인데? 아 아, 설탕이 있지? 응 나 아까 강릉이 나와버렸어 조심하세요, 저희 강릉이 나갑니다 이거 뭐야? 그거는 블랙 사파이어 포도 아, 잠깐만 이거 달달한 거 먹으니까 달달한 우리 같다 오 오 맞죠? 맞네 저희가 커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아, 맞아요 네 저희가 커플 채널을 개설했어요 바로 잼잼커플 이라고 저희의 달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잼잼커플 구독 많이 바랍니다 네 네 지금 구독자가 벌써 300명입니다 맞아요 와, 이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300명 와, 대단하지 대단하지 네 조금만 더 시위에 천명 돌파 맞아요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재밌는 컨텐츠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이거 완전 건포도야 이거는 진짜 육 오빠 때문이야 육즙, 육즙 육즙 장난 아니지 과즙이 거봉 바꿔먹어볼까 어, 좋아 이거 먹으니까 딱 한 번 생각나는 게 있네 진짜 거봉 두 번 하면 웃기다고, 이게 자기 너무 달아, 아니까 이번에는 상큼하게 파인애플 가보자 자기 힘들어? 어, 좀 힘드네 난 아직 괜찮은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? 커탕이 좀 먹었나? 응 맛있어, 근데 이건 파인애플인데, 이거 응 안 질렸어, 아직? 난 괜찮은데 아, 오늘 질려야 되는데 야, 내일 안 먹는데 미안한데 응 내일도 오플로 날 준비됐나 아 이제 거기 사장님이 나 아신다고 나 가잖아 그러면 어, 전화 주신 분이죠? 이래 오늘 딸기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다 기쁘네 이러면서 준다니 이건 뭐야? 그거는 블루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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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오빠 먹어 아 짬처리 응, 건강에 좋아 블루베리가 눈에도 좋고 좋은 데가 많을 거야 많을 거야? 응 고마워, 역시 내 몸 챙겨주는 건 자기밖에 없어 응 고마워 그거 다? 진짜 맛있어 좀 물리지? 야, 좀 물리지 않아? 어, 괜찮은데 괜찮아? 응 자기 덕분에 응 오늘 체리도 먹어보고 너무 신난다 아, 그래? 응 체리에 당무강 꽂힐 것 같아 체리 진짜 맛있어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야 아, 근데 딸기가 미치긴 했어 딸기가 진짜 미친놈 자, 그러면 딸기로 마무리하자 우리 커플 체리판 기념으로 응 잼잼커플 떡상하자 하고 마무리할까? 좋아 그래 잼잼커플 떡상하자 짠 달아, 달아 새콤달콤 새콤달콤 달아, 달아 새콤달콤 응 미안한데 똥 싸면 과일 나올 것 같거든요 더러워 그 블랙 사파이어 포도 똥똥똥 나오는거야? 아! 아 더러워 죄송합니다